내 목소리가 이렇게 박히잖아 이게 녹음한 소리를 들어도 내가 들어도 내 목소리를 듣지 막 자소리듣는 거 같아 이랬게 이거 시원한 거 아니야? 이게 시원한 거 아니야? 내 목소리가 나야되는데 뭐야? 지금 인자 지금 연 24분정도 여행을 해서 먹었지 먹었어 내 핵불 내 핵불 내 핵불 내 핵불 가방에다가 그냥 내려가야 더 날개 풀어 왜냐하면 속에 있는 데다가 들어가야 되는 게 얘 자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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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물이 들어있어 다시 그냥 중료소를 낼지게 물 안 있어 어 근데 폭이 다 급 그래서 d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